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본 뜬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검색된 인물들은 누가 누가 있어요? 17살 축구선수 이강인 군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였던 김지은 씨. 이렇게 두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이강인 선수는요. 현재 스페인 발렌시아 CF 메스타야 팀에서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축구협회가 이강인 선수의 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잘하니까 스페인이 탐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특히 이강인 선수는요. 5월 말 6월 초 치러진 21세 이하 국가대항 축구대회인 2018 툴롱컵에서 중거리 포화 프리킥으로 3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프랑스 통신회사는 어제 자체 스포츠 기사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국 최고 선수였다. 23세 이하 대표팀이 참가하는 2018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당연히 경쟁할 만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하나요? 일단 김학범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대표팀 합류에 연령 제한은 없다. 능력만 인정되면 누구든 발탁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강인 선수 영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17살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손흥민 조현우 선수의 군입대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강인 선수의 스페인 귀화설 또한 군입대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월드컵과 달리 아시안게임은 한국이 금메달을 딸 경우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 김지은 씨. 오늘 그 재판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지사 공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봤다고 하는데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 맨 앞줄에 앉아서 45분가량 진행된 공판 내내 자신이 가져온 노트에 재판에서 오가는 발언을 적는 등 꼼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강도 높게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했는데요. 김 씨가 수행비서가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맥주를 가져오라고 해 가늠했는데 이는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늦은 밤 심부름을 시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폭행이 아니라는 안전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나르시시즘적 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또 강력 반발했겠죠? 그렇습니다. 재판을 더 지켜봅시다. 또 다음 검색 건 어떤 게 눈에 띕니까? 조울증과 백혈병 이 두 가지 병 이름이 눈에 띄었는데 일단 조울증을 앓고 있는 한 20대 여성이 어제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질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울증이 오늘 오전 내내 검색어 타임라인을 달궜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6개월 전 조울증 치료를 마치고 최근 들어서 불안 증세를 조금 보이다 집을 가출한 상태에서 통영에서 광양행 고속버스를 탔고 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중간 좌석에 있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현재 20대 여성은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검색됐고 백혈병은 왜 검색됐어요? 삼성 반도체 대표 직업병 중 하나가 바로 백혈병인데 이를 해결하고자 삼성과 맞서온 시민단체 반올림이 오는 7월 4일 농성투쟁 천일을 맞아서 삼성 포위의 날을 연다고 밝혀 백혈병이 새삼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평일 저녁마다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벌써 천일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은 15살 나이에 온도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속면 노동자의 30주기이기도 합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그리고 전주와 제주에서 일어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등 소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 23살 나이에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 이후 반올림에 제보된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에 달하고요. 이 중 118명이 사망했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은 2017년 사망률 1위인데요. 매년 2,400여 명 정도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소식이에요. 러시아 도핑이 검색어 왜 그런 거예요? 월드컵 개최국 러시아가 오늘 새벽에 순부차기 접전 끝에 우승후보 스페인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36년 만에 거머쥐는 월드컵 8강인 반면에 몇몇 나라와 언론에서는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체리 셰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총 3골을 넣으면서 스타덤에 올랐는데 체리 셰프 선수의 아버지가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아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의사가 권유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적 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핑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송창 동계올림픽 때 공식 참가 못한 것도 다 약물 복용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군요. 러시아 도핑 의혹이 아니다. 합리적 의심이다라며 냉소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고요.